2019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무려 모평이에요. 모평.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풀린지 보자고요. 지도에 표시된 4군 6, 7. 최윤덕, 김종서입니다. 그래서 이 왕은 누구예요? 세종이 포인트죠. 세종. 세종인가? 세종. 그래서 이 세종 제위기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보자고요. 만적의 난. 이것은 최총원의 산업이로서 무신 집권기 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은? 모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모르면 안 되죠. 맞죠?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는 말 취소. 아무튼 모르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우리나라 한글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인 건 솔직히 알잖아요. 맞죠? 모른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 좋아요.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천도는 백제의 성왕이었고요. 최승로의 수무, 시무 28조, 28. 이것은 고려시대의 성종이었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. 을수이문덕. 을수이문덕이죠. 을수이문덕. 을수이문덕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됐죠? 바이러스. 을수이문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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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수이문덕이죠. сголов Harryards. 을수이문덕. 제이 Nickel iTunes